7 days on week 넌 어때니 우린 꽤나 맞는 것 같니 내긴대로만 나에게도 말해주면 돼 7 days on week 넌 곁에 몇 표정이 편하게 말해 언제라도 말하시면 달려가면 돼 아마 요즘 우리가 만난 날들 가운데 가장 바쁘게 지내 특별한 일주일같이 처음 날 보던 눈빛과 짓던 너의 미소가 아예 머릿속에서 떠날 생각이 없는 듯